맞았다 틀렸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맞아서 기분 좋은 것보다 틀려서 왜 틀렸는지를 잘 고민해서 본시험에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본의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수요량이 변했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변화는 수요량이 변하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죠 가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마음의 심리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죠 여러분 시험지는 잘 나왔을 거예요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맞아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나왔죠 수요의 변화 맞는 거죠 두 번째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맞죠 비례관계니까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양이 비싸면 판다 정의관계 비례관계다 맞고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에 이렇게 합쳐서 만든 건데 곡선이 더 누워진다 그랬어요 누워지니까 더 탄력적이다 맞죠 5번 먼저 보죠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대요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그제와의 가격이 아닌 거죠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이 이동해야죠 곡선이 이동하는데 증가됐으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는 얘기고 보니까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변해서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변했대요 그러면 임대주택에서의 가격은 임대료죠 그러니까 이건 해당자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위에서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4번이 틀렸고 두 번째 아파트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데 우측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내용은 아파트의 수요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원인이 그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되죠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되어야 아파트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하면 그럼 얘를 찾는 거네 가격 이외의 요인이 수량을 증가시키는 걸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다 풀어나가기 전에 없애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해당자와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 변화는 얘는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니까 틀리죠 공급과만 관련 있는 거 원자재 가격 또는 생산기술 공급자 수 이런 거 보니까 없네요 그러면 이제 증가냐 감소냐만 찾으면 될 거예요 수요량이 증가되면 이건 수요의 증가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수요의 감소 좌측으로 이동할 거예요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득 감소하면 수요량이 감소해서 좌측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어요 지금 수요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산다 안 산다? 산다 인구가 줄면 수요의 감소 인구라고 나오면 얘는 수요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소비생활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수가 늘면 수요자가 느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자를 인구수로 얘기하진 않아요 공급자는 공급자 수라고 반드시 정해줘야 돼요 그냥 인구는 수요자를 얘기한다 수요자 수가 감소했으니까 감소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받기 쉬우니까 증가 인기가 줄으면 안 살 거니까 감소 대체관계에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대요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 오피스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런데 대체관계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대체니까 아파트 산다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곡선이 우측 이동하겠죠 그래서 우측 이동하는 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겠네요 중요한 문제니까 계속 열심히 풀어봐야 되고 3번의 보너스 문제죠 AB와 AC의 관계는 뭐냐? 이렇게 두 제어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A의 가격이 오를 때 A를 샀다 안 샀다는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비싸면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을 써서 A 안 살 때 B는 샀네요 그러면 A와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A를 안 살 때 C는 안 샀네요 그러면 A와 C는 무슨 관계? 보완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개별 수요함수가 이렇게 개별 수요함수가 나왔는데 수요자 수가 3배로 증가한다면 시장 수요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수요자 수가 변했으니까 Q를 변화시켜야죠 그래서 Q의 얼마를 3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P는 100 마이너스 3분의 4Q 답이 없으니까 분수로 표현된 게 없으니까 똑같이 다 3을 곱하면 되겠네요 3, 3, 3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P, 3배, 3을 곱하면 4Q만 남겠네요 얘가 답이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내야 돼요 Q의 N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N배 많아질 때 자 5번 보죠 가격 탄력성은 이라고 했는데 자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가격 변화 1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아야 되는데 변화율이 주어지지 않고 가격과 양익만 이렇게 양값이 나왔어요 이제 변화를 구해야죠 그런데 중간값을 쓴다라고 기준을 줬어요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은 중간값 기준값 분의 변화값을 써야죠 변화값 자 중간은 얼마? 80 변화값은 40 자 그러면 0.5니까 5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값은 수요량은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됐을 때 중간값은 얼마? 1000이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딱 중간이니까 1000분의 차이는 400 그러면 0.4니까 40% 자 그러면 여기에 대입하면 가격 50%분의 40%니까 0.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특히 계산 문제 어려워할 때 여러분도 이런 것만 쓰면 안 돼요 이런 것만 써서 풀면 안 되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렇게만 써서 풀겠지만 공부할 때는 내가 구한 게 뭔지 이런 걸 정확히 해석하면서 이거 쓰면서 귀찮아하면 안 돼요 이 쓰냐 안 쓰냐에 따라 나중에 큰 이해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뭔지 변화율을 구하려고 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만 해서 답만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습할 때는 뭘 구해야지? 뭘 구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계속 해석해야 돼요 이걸 왜 구해야지? 탄력성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 같은 거 정리하면서 자 6번 보죠 자 균형점에 이동해서 공급은 가만히 있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얘에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났겠네요 증가하면 양 증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맞고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이렇게 딱 끝났어요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자 그러면 양 증가하고 양 감소하면 양은 증가해 감소해 알 수 없는 거죠 누가 많이 변했다 같이 변했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양의 변화는 가격 변화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별 수 없는 건 뭐다? 양이에요 양이 들어가야 돼요 가격은 알 수 있죠 수요 증가하면 상승 공급 감소도 상승 가격은 상승한다고 알 수 있고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양 증가 양 감소니까 변화 폭이 안 주어졌네 알 수 없는 건 양이지 땡큐하고 넘어가야죠 3번 보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왔어요 수요 감소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완전 비탄력이면 무조건 수직선 좌우 안 변하니까 양이 일정해요 양이 무조건 일정하고 그러면 가격은 얘에 의해서 수요 감소니까 가격 하락 맞네요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작은 경우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때 부등호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크다 작다를 체크해야 내가 실수하지 않아요 만약에 1년 공부했는데 이거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 실수해서 틀리면 너무 아까운 거니까 문제 풀 때마다 크다 작다 나오면 두 대상을 체크해놓고 크다 작다 부등호로 표시해놔야 돼요 그러면 작은 거 볼 필요가 없고 감소니까 양 감소, 수요 감소면 가격 하락 맞네요 5번에 보니까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동일하면이라고 나왔어요 폭이 똑같다는 거죠 얘와 얘가 똑같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죠 양 증가니까 양은 증가일 거예요 양은 증가고 그런데 수요 증가에서 가격 오른 만큼 공급 증가에서 가격 내렸겠네요 가격 오른 만큼 내리니까 가격은 일정하다 그냥 동일하면 일정한 게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중요한 문제죠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도 변했고 소득도 변했어요 오피스텔 수량의 전체 변화는 얼마냐 즉 가격도 변했고 소득도 변했을 때 전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도 따져봐야 되고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 끼리끼리 곱하면 되죠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그래서 보니까 가격은 4% 가격 탄력성 0.2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0.8% 소득 탄력성은 0.4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끼리끼리 곱하면 2% 그냥 더하는 건 아니죠 방향을 정해줘야죠 방향을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인상했으니까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정상제라고 나왔어요 정상제면 돈을 벌었으니까 상승했으니까 돈 벌면 산다 그러면 이걸 더하면 반대인 걸 없애버리니까 1.2%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1.2 증가 여러분이 할 건 이것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제가 문제 푸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고 해야 전체적인 이해 내용이 나중에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을 거니까 8번 보죠 아파트의 소득탄력성과 빌라 수의 교차탄력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파트 거니까 얘는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때 양은 아파트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소득은 얼마? 5% 소득이 증가하자 아파트 수요가 7% 증가한 거죠 7% 그러면 1.4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중요하죠 빌라 수요의 교차탄력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빌라가 해당 재화에요 다른 재화에요? 해당 재화에요 그럼 앞에 생략된 게 뭐냐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얘가 다른 재화가 뭐가 있다?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걸 묻는 거니까 식은 아파트 가격 변화 1분에 해당 재화 빌라 수요량 이렇게 식을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얼마? 10 빌라 수요량은 얼마? 8 물론 이 문제는 좀 쉽게 냈네요 0.8 답은 5번이고 어찌 되거나 이렇게 빌라 수요의 교차탄력성 나올 때 얘가 해당 재하고 이 빌라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가 이게 포인트에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빌라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탄력적인 재화는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적게 변해야 돼요?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양이 당연히 많이 변해야 돼요 그럼 얘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다? 크다 맞네요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해야 된다 공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쉽고 빠르게 만들면 탄력성이 커지죠 탄력성이 커지니까 곡선의 기울기 크기가 어떻다? 작다 맞죠? 탄력적이면 누워져 있어야 돼요 비탄력이면 세워져 있어야 되고 부동산과 밀집한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어떤다? 커진다 맞는 거죠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 더 탄력적이다 세수주니까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네, 여기에 곡선이 가파르다라고 나왔죠 탄력적인 뭐다? 완만하다라고 나와야죠 곡선이 더 완만하다 기울기 크기가 작다 이렇게 나와야죠 5번이 틀렸고 10번 보죠 우리 암기코드 한번 정해보죠 탄력성이 활용 문제인데 비탄력적일 때 양이 덜 변하면 가격이 더 변한다 비탄력일 때 총 수입은 어떻게 팔아야? 고가로 팔아야 유리하다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그래서 비가 더 고가여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이게 탄력성의 활용 전체예요 그래서 이 암기코드를 활용해서 나중에 이해해서 공부했지만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떠올려야 돼요 비가 더 고가에서 부담이 크다 가수 비가 더 고가에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죠 1번에 공급이 증가했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수요는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없어요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다만 세워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균형점 이동은 예외에서 나타나겠죠 그러면 빨리 말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는 제보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출제자가 답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천천히 잘 해봐야 돼요 공급 증가하니까 양 증가 공급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 이렇게 균형점 이동 먼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비탄력이면 양이 덜 변하고 가격이 더 변한다 그래서 양이 덜 가격이 더 이렇게 체크해 놓고 가격은 하락한다 맞는데 더죠 그러니까 더 하락한다 또는 크게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맞는 지문이고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면 자 보니까 총수입을 나왔어요 총수입이 증가된다 유리하다 비탄력일 때는 어떻게 팔아야 고가로 팔아야 유리하다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죠 고가로 팔아야 유리하다 자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역시 균형점 이동에 따른 탄력성의 활용이에요 그럼 얘는 공급은 가만히 있으니까 예의해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나서 자 보면 수요 감소니까 양 감소 가격은 하락 이렇게 체크해 놓고 자 탄력적이면 뭐가 더 변한다 양이 더 변한다 양이 더 가격은 덜 자 양 나왔네 양 양은 감소 감소인데 더니까 어때요 감소가 크다 감소 폭이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작다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에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인 거죠 그러면 가격과 양을 곱해서 총수입이 되는데 얘가 오른 만큼 내려갔대요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가격과 양 변화율이 그럼 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총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죠 자 수요가 공급에 비해 탄력적이면 얘가 탄력적이래요 자 그러면서 조세부가 시 세금 부담을 누가 많이 할 거냐 비탄력인 것이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니까 임대인이 부담이 크다 맞네요 여기까지였고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론이 좀 더 어렵고 문제를 더 풀고 싶으시면 5시에 토요일날 5시에 한번 뵙고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돼요 만약에 좀 알아듣겠다 이제 좀 알겠는데 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역시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알겠다 싶을 때 다시 한번 복습 한번 쭉 해보면서 요약집에 있는 문제 다시 풀어보고 확인학습 문제 다시 풀면 여기까지만 알면 5문제 나올 때 4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오늘 설명했던 것까지는 다 정리할 수 있다면 한 문제는 응용해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